1. 랩킹터 1. 랩킹터 2. 랩킹터 레이버 유니어 한국지사장님 감사합니다 2,500원 부원 감사합니다 저의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생각의 조각들님 쿨민감성 독특하고 너무 좋은 영상 자주 찾아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글 볼 때마다 힘이 많이 나죠 제 채널에서 폴로라도 컨텐츠랑 제 브이로그랑 패션리뷰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남자들이 좋아하는 아이템이죠 자 그러면은 슬슬 시작을 해야죠 우선 그 제목처럼 국내에서 워크를 구할 수 있는 사이트와 아이템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뭐 치노 팬츠나 이런 데님 자켓 이런 빈티지 패션 워크웨어를 어디서 구매하느냐 질문을 해주세요 보통 매니아 분들이 거의 다 일본 브랜드나 좋아지요 퀄리티가 좋으니까 확실히 국내는 많지가 않고 그래서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바로 입문자분들이 입기 좋고 가격도 부담없는 사이트를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대리님 자켓도 있고 다양한 빈티지 워크웨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격도 적당하니까 여기서 즐겨보시면서 구매하시거나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거든요 꼬마병정의 옷장이라고 여기 제 지인분이 팔고 있어요 홍보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여기 보시면 이런 아이템들이 국내 브랜드에서 없는 아이템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치노 팬츠도 있고 솔직히 이런 치노 팬츠를 국내 브랜드에서는 발매 안 하더라구요 데님 같은 거야 무신사에 보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솔직히 이런 면바지 이런 치노 팬츠는 어디서 구매해야지 물어보면 되게 난감하더라구요 거의 다 일본 브랜드에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애뉴얼링이나 치노패치인데 사이트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이트가 보일 땐 제가 채팅창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폰으로 보면서 채팅창 확인할게요 노트북 하나 사던지 해야지 이거 백산 포스트 환경 뭐예요 제가 쓴 게 이게 백산 포스트 거든요 약간 티셰리 디자인이 약간 살짝 비슷하긴 한데 이게 가장 마음에 들어서 구매한 겁니다 그래서 국내 워크웨어 문화와 발전을 기대하며 라이브를 시작하였습니다 네이버에서 꼬마병정의 옷장 이거 검색하시면 이 사이트가 나옵니다 보시면 이 치노팬츠 폴로셔츠 워크 데이딩 팬츠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티도 이쁜데 이쁜데 솔직히 이런 디자인 자체가 국내 브랜드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추천해주기 애매했었는데 이렇게 가격도 싸요 5만원대 바지 13만원 치노 12만원 9천원 이런 가격에 구할 수 있는 워크웨어 아이템입니다 보통 이런 치노팬츠가 화이트 아이보리가 가장 이쁘더라구요 화이트 아이보리가 가장 이쁘더라구요 빈티지한 멋이 있고 그리고 치노팬츠 입을 때 밑에 롤업하거나 토끼장도 할 수가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요거를 토끼장 자르고 여기를 4센치를 올리거든요 4센치 요것도 많이 물어보더라구요 요거 4센치 올려가지고 토끼장 자르고 수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노팬츠는 4센치 4센치 4달러가 아닙니다 4센치 т 4센치 이 정도 가격에 이런 치노팬츠를 입을 수 있는 입문자분들한테 좀 부담없이 편하게 멋지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발 중인가요? 크런치 부츠 느낌인가? 크런치는 아닌 것 같은데 보통 빈티지 패션에 이런 신발을 많이 신더라구요 한국인 착용샷 키랑 바지랑 컬러감이 좋네요 그래서 이런 여름에 입을 멋진 워크웨어 빈티지 치룬팬츠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가격이고 이 정도 디자인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2만 9,000원이고 보통 일본 브랜드 치룬팬츠를 사려면 거의 30만원 하거든요 폴로셔츠 58,000원 가격 좋다 이런 가격에 이런 티를 구하기 어렵거든요 블랙 3선 스트라이프 그린 레드 여름에 치룬팬츠를 반팔 코디하면 되게 멋진 여름팬션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원단이 여름에 살짝 좀 더울 수가 있는데 어차피 반팔이니까 간지를 위해선 더위도 찾는다 간생간사 레드 컬러도 이쁘네요 바지랑 티 같이 하면 거의 뭐 18만원? 17,000원으로 쎄다 구매하네요 레드 토마토 데님 팬츠 13만원 바지도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습니다 백포켓 코풀립이 이쁘네요 데님 셋업을 위아래 상관합니다 저 워크헤어 스타일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데님 셋업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엘라코 147, 161 데님 셋업을 즐겨 입고 있는데 상인이 약간 핏하게 하고 바지로로 패가지고 이렇게 데님 셋업 코디하면 정말 제일 멋진 것 같아요 여성분들도 이렇게 아 여성분들 이렇게 입으면 진짜 멋있는데 이렇게 입는 분을 한번도 못 봤어 아 보통 마네카즈 스타일이나 일반 뭐 물론 이쁘게 입은 건 봤는데 이렇게 워크헤어 스타일 부츠에 해가지고 이렇게 입은 건 한번도 못 봤어 근데 진짜 이쁘네요 와 일단 여성분이 이렇게 입으면 정말 리스펙트하네요 리스펙트 리스펙트 대님 자켓 바지 코디해 주시고요 그리고 롤오프 하는 법 제거 채널 영상에 있거든요 참고하셔가지고 롤오프 하는 것도 참고해서 멋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데님 자켓에 서비스 슈즈 신으신다면 멋진 코디를 완성할 수가 있는 거죠 롤오프 이거 잘 됐네 칼각이네 칼각아 저는 이렇게 접어 올리고 다림질 더 밀어줘요 그러면 이렇게 딱 롤오프 칼각이 잡히거든요 롤오프 했을 때 약간 좀 롤오프 튀어나와 있거나 이게 좀 벙 떠 있으면은 안 예쁘잖아요 되게 원단도 좋은 것 같고 백포켓 부분 이제 채팅창을 보네요 안 보여가지고 원즈가 16이라 그건 덥지도 않고 딱 좋아요 구매자의 후기와 구매자의 후기 가격들이 다 좋네요 비싸지도 않고 부담없이 입문자분들이 입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플로 너무 예쁘다 특히 여성분들이 이렇게 입은 거 보고 싶어요 실제로 정말 이쁘네요 자켓 자켓도 이렇게 색깔이 다 다르게 되네 카키 아우터 반팔 튀겼구나 모터사이클 티셔츠 32,000원 이런 면티 같은 경우도 여름에 데님이랑 친우랑 코디하면 아주 멋진 룩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커플로 너무 좋다 오 딱딱딱 그리고 또 가끔 구독자분들이 여름에 워크웨어 어떻게 입냐고 질문 많이 주세요 어차피 여름도 똑같아요 반팔티랑 개닌, 치노, 반바지 일반적인 아이템은 똑같은데 반팔티와 바지를 입으면서 여름 핏을 완성하는 게 중요하죠 어떤 모습이 핏을 만드는 게 가장 어렵긴 한데 여름에 반팔티 입을 때는 좀 너무 루즈한 것보다는 약간 핏한 거 그리고 팬츠도 반바지나 아니면 부츠, 엠부도 여름에도 엠부만 싣더라고요 청바지에 해가지고 반팔티에다가 반바지나 이런 치노 팬츠로 여름 코디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여름 빈티지 워크웨어 패션이잖아요 반팔티에 카고 팬츠, 샌들 이런 식으로 솔직히 워크웨어 비티지 아이템이 위에 상의 반팔 빼고는 좀 덥긴 더워요 원단이 좀 짱짱하고 빳빳한 건 많고 원스가 좀 높은 게 많기 때문에 덥긴 더운데 반바지를 입어서 좀 승활한다든지 시원하게 만들고 반바지 싫어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반바지 절대 안 힘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긴바지 입고 간생간사, 멋을 위해서 더위를 이겨내야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공화경제옥장에서 워크웨어 입문자분들은 적당한 부담 없는 가격에 멋진 아이템들을 구매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데님 셋업 이것도 24만원 상하 24만원에 이 정도 자켓이랑 바지를 같이 구매할 수 있으니까 데님 굳이 뭐 부담까지 무리해서 비싼 거 사지 마시고 이 정도 적당하게 입문장으로 맛을 보신 다음에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이게 이거예요 이거 이거 원단도 짤짤하고 저플리티도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착시할 수 있으면 나중에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려드릴게요 아 지금 조그만 화면이구나 잘 안보이겠네 그리고 두번째 워크 앤 워크 아시죠 여기 워낙 좋아하시는 말이 계셔가지고 여기도 국내에서 쉽게 빈티지 워크 아이템을 구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기가 그 레이버 중국 브랜드 있잖아요 레이버 운영 파는 업체거든요 여기서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메인 크로팅 리메인 크로팅도 중국 브랜드에요 9만 7천 2백 원 어 이거 티도 예쁘다 아 요거를 복각한 거구나 이게 보면 빈티지 잡지 사진들 많이 보였을 거예요 이런 사진을 보고 아 이런 티를 복각한 것 같습니다 리메인 크로팅 중국에서 어 블랙 컬러 어 대님 치노인가 반팔 티에 치노 팬츠 여름 워크허 패션은 어차피 결론은 반팔이랑 긴바지인데 중요한 건 핏이랑 패턴 패턴인 것 같아요 막 요 패터리 그냥 일반 뭐 대중적인 뭐 유니클로나 뭐 그런거 했으면은 핏이 틀릴 수가 있잖아요 어 이거 바지 죽인다 대님 이 티도 예쁘네 리메인 자카드 폴로티 9만 7천 원 하여튼 옷은 가격이 제일 중요하죠 가격이 이쁘면 무조건 어 얼마야 가격대 어느정도야 그 정도니까 솔직히 비싸면 부담 가잖아요 그래서 저렴하고 너무 싼 건 좀 그렇고 이정도 가격대가 좋은 것 같아요 반팔 셔츠 레이버 유니온 그 유명한 레이버 유니온 중국 브랜드 9만 9천 8백 원 오 옛날 하와이안 자체를 복각한 건가 오 타투 요것도 패턴이 이쁘다 약간 아재 감성이 있으면서도 마초적인 느낌 요것도 패턴이 이런걸 좀 만들기가 어려울 것 같아 요런 세세한 패턴도 있잖아요 요것도 여름에 아마 입기 가장 멋을 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팔 셔츠는 거의 안 입게 되더라구요 셔츠는 긴팔을 좋아해 가지고 제 팔에 많이 타투가 좀 많이 있거나 좀 그러면 반팔 있겠는데 민자에 반팔 있기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꺼려집니다 헬리넥 리멘 헬리넥 여름에 헬리넥 필수죠 굳이 워크웨어나 빈티지 아니더라도 아마 헬리넥 좋아하시는 분 계실거에요 이런 디자인은 거의 공통이니까 48,000원 부담 없는 가격 어? 다 팔렸네? 스몰만 있네? 리멘 프로틱 요즘 리멘이 뜨고 있나봐 어... 요거는 스몰 사이즈만 남았네요 다 팔리고 아 이거 멋있다 여름에 헬리넥이랑 서스 착용하고 데님이나 치동 입으면 여름 비티지 패션의 끝장이죠 나도 헬리넥에 서스콘 해야겠다 멋있네 가스케단 써주고 역시 이런 헬리넥은 필수 아이템 멋있네요 이렇게 바지 뭐지? 여름에 이런 워크웨어 빈티지 패션 좋아하시는 분이라도 헬리넥은 무조건 화이트랑 블랙은 두 벌 그리고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화이트랑 블랙, 헬리넥 워크앤워크 사이트로 가셔서 자세한 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 데님? 데님 되겠구나 레이버 인형 데님 22만원 22만원 초기 미국 30대 40대 블루 칼라 청바지를 복원했습니다 당시엔 재료가 부족했고 튼튼한 캔버스 데님 직무를 사용했습니다 광부, 농민, 철도, 직원, 조성공 우편으로 노동자들은 하이웨트 맞춤형 바지를 입었습니다 이런 바지는 어떤 신체 비율이든 잘 어울리고 다리가 길어 보일 것 같습니다 미국산 데님과 일본산 악세사리 원단이 미국산이고 악세사리가 부자재가 재팬 일본산이구나 이런 데님 팬츠는 진짜 필수죠 다 필수지 다 필수로 데님은 거의 한두 번씩 소장하고 있을 거에요 롤업도 이렇게 한 번에 하는 방법이 있고 한 번, 두 번 접는 방법이 있고 길게 한 방이 접는 방법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 오버로드 길게 한 방이 접었고 데님 같은 경우는 두 번 접어 올려서 다림질 했어요 그래야 롤업이, 칼각이, 사그라리 헬리넥 서스펜더, 리멘크로틴 97,000원 이런 서스도 아마 코디할 때 아주 이런 빈티지 느낌과 거의 상남자 느낌을 만들 수가 있는거죠 저 처음 입문했을 때 서스에 이 구멍이 있잖아요 이걸 몰랐어요 이걸 샀는데 입을 바지가 없는 거야 이거 뭐지? 좀 헷갈려 가지고 바지에 버튼이 있어야 이걸 낄 수가 있거든요 그때 뭐 샀더라 처음에 무신사에서 YMCLKY 거기 거 샀었나? 서스 샀다고 반품했어요 몰라 가지고 이거 낄 바지가 없는데 어떻게 해 오 드레시한 패션도 멋있네 이런 서스펜더도 셔츠나 헬리넥 아까 봤듯이 헬리넥 티셔츠나 이런 뭐 셔츠에 코디를 하면 어찌누간에 드레시 패션 워크웨어 다 가능하죠 셔리넥 코디가 이쁘네 샴브레 셔츠에도 색감이 잘 많네요 오 힘들어 힘들어 채팅 좀 보고요 채팅 GLE 워크 앤 워크 2,500원 감사합니다 2,500원 다들 워크 앤 워크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크 앤 워크 쿨미님 돌아오는 가을 겨울엔 국내외 밀리터리 브랜드 소개할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가을 겨울에 밀터리 브랜드 여기는 아이템이 많이 있네요 오버롤 제가 개인적으로 오버롤 아이템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도 지금 거의 두벌 화이트랑 데니 세벌 있구나 소재하고 있는데 오버롤이 아마 이런 옛날 느낌이 워크웨어 느낌이 제일 충만한 것 같아요 오버롤이랑 커버홀 이런식으로 이 느낌 이 느낌이 제일 좋아요 오버롤 근데 국내에서는 아는 분들은 아시는데 일반인 분들은 이거 입으면 슈퍼마리오냐 뭐 이렇게 놀리잖아요 코스프레냐 할로윈데이 때 코스프레로 할 필요가 없는거 하하하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 오버롤을 가장 좋아합니다 토끼장을 했네 저도 오버롤 하나는 토끼장이고 또 하나는 길게 한번 접어 올렸어요 이런 오버롤도 음 이쁘네 여름에 뭐 더울 수 있긴 하겠지만 뭐 헬리넥 입고 코디하면 멋진 워크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멋진 워크아이템 뒤에 있는 워크앤 워크사이템 와 정규규공이라고 놀림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오버롤 입으면 모르시는 분들은 막 놀리더라구요 아는만큼 보이는 법 진짜는 진짜는 알아본다 위안 삼아야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워크아이템 안내했구요 사이트 들어가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다양한 아이템 많이 있고 가격도 그렇게 뭐 비싸거나 부담있는 가격이 아니니까 솔직히 이런 디자인도 국내 브랜드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뭐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만드는 입장에서도 이해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간만에 라이브를 켰는데 라이브 한 번 하려면 진이 다 빠져가지고 음악이랑 마이크랑 세팅해야 돼가지고 아니 노트북을 하나 사기 이거 이거 보고 하면서 하더라구요 헷갈리네 그래서 이제 빈티지 패션 워크웨어 초분 입문자 분들은 사이트 들어가서 그 본인이 좀 땡긴다 싶으시면 도전을 해 보세요 이거 보시고 그 사이즈를 가장 잘 골라야 되거든요 그 사이즈 저같은 경우는 제 실측을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요 보통 브랜드들이 실측이 나와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정확하거든요 그걸 보고 거기에 맞춰서 어린이들한테 잡아서 주문해요 항상 온라인 주문 많이 하면 자기 셔츠나 바지 실측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저같은 경우 바지 가로 사이즈가 42cm 정도 바지 허리 셔츠는 가슴이 51cm 52cm 정도 이것만 기억하고 있다가 실측 보면서 주문하거든요 대부분 거의 맞더라구요 여러분도 이제 그 아이템을 타실 때 자기 사이즈와 핏을 잘 감안하면서 주문하시고 여름 여름에도 이렇게 반팔 티와 워크웨어 아이템으로 포일하시면 멋진 여름 워크웨어 룩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인스타그램에 트로피크로티 스트라이크 48티 사진 올렸잖아요 그것도 개인적으로 많이 이쁘더라구요 저것도 약간 상의 핏하게 입고 하의는 데님이나 시도 팬츠 더우면 반바지 신발은 가죽 샌들 이런 좀 맞추적인 느낌의 신발 그런게 있더라구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입으면 시원하게 입고 더워도 간질 사려면 두꺼운 원단 데님을 입어야지 이번 라이브는 여기서 이제 마치구요 다음 라이브는 또 켜고 싶을 때 켤게요 라이브가 너무 빡세가지고 이거 아니면 나중에 노트북 하나 사가지고 스마트폰이 아니라 라이브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1 라이브를 펀팟 21 지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